뭐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어 그런가? 어디 손. 언니는 지금 와봐. 응 알았어. 너 미남이시네요 졸리처럼 생겨가지고 이거 하지마. 뭐 찾았어? 뭐 찾았어? 잠깐만요. 왜? 저한테 보고. 아니 뭔데? 전화 한번 해볼까? 너 네 전화를 한번 해보자.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. 이게 이게 힌트라는 거야. 아 뭐야? 왜? 꽝이야. 어 꽝이야? 야 그러면은 강아지 어디 목걸이 있나 보네 진짜로. 그런가? 오빠 저 밑에 한번 찾아볼게요. 네. 제발. 겁나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. 네. 강방 진리 요원이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. 지금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요? 강방 진리 요원이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디 뭐 숨지고 있는 거야. 아 해봐. 아 뭐 물고 있니? 왜 이래. 같은 갈끼리. 아이고 누구야 여기 해봐. 꼬리 흔들지 말고. 하하하하. 공공치 요원이 찾아야겠어요. 공공치 요원이. 공공치 요원이. 여러분의 힌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. 공공치 요원이 그게 누구지? 쉽지 않겠네요.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. 저 그러면은 종국 씨 연합합시다 정보를 공유하면 되잖아요. 한 사람이 먹잇감 되고 한 사람 가서 좋은 거 알아와서 같이 가면 되겠네요. 준비 받아야 됩니다.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거. 야 이거 큰일 났다. 준비 준비. 자 준비해야 돼. 자 준비해야 돼. 야 이거 종국 안 되겠다. 식사 자격증이 살게요. 아까 어디itors. 종국 안 되시면 돼. 존거 나 빨리 오. 이야 이게 지금 기아가 팔 ㅋㅋㅋㅋㅋㅋㅋㅋ